어선은 어디서 구매하고 판매할까요?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고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을까요?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, 뱃일도 이제 힘에 부치니 배를 팔고 그만 쉬어야 하나? 시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야 하지? 하... 믿을만한 어선 중개업자가 있을까? 하... 비여하려면 중고 어선을 사야 하는데 어선은 어디서 사야 하지? 믿을만한 가격에 살 수 있게 어선거래 관리해주는 곳이 없을까?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선거래 시스템 아직도 모르시나요? 배를 사고 팔 때는 어선거래 시스템과 함께 하세요 어선거래 시스템에서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와 거래 희망자 어선정보까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거래 정보를 조회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어선을 거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찾던 시스템이에요 하하하하 여기서 거래하면 쉽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겠네요 편리하게, 쉽게, 안전하게 어선을 사고 팔 때는 어선거래 시스템과 함께하세요 부 Bunn의 이틀 Angst 추명한 행ali 비제작 투명한 verses 투명하